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기대를 했던 렌즈인데요. 하파 크리스틴과 뮤드의 콜라보 제품 티타임 크리스틴을 소개 드립니다. 한정판으로 렌즈를 구입시 뮤드의 미니 마스카라도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파 크리스틴과 뮤드의 미니 마스카라도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파 크리스틴과 뮤드의 미니 마스카라도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파 크리스틴이 동때로 봄의 미니 마스카라도 증정해주신다고 합니다. 하파 크리스틴과 뮤드의 미니 마스카라도 증정해주신다고 합니다. 하파 크리스틴과 뮤드의 미니 마스카라도 증정해주신다고 합니다. 붉은 면에서 포함된 sí 으 으 어 여기는 어두운 곳 곧 밝은 쪽으로 가면 이 정도 발생. 다시. 아 잠시만. 이게 어두운 쪽 발생.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